으 으 이렇게 녹슬어져 있는 호기 이렇게 펴 있는 제품을 특수 제작한 제품에다가 이렇게 노기 지어 줄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갈아 왔습니다 가라 보아도 잘 안되는걸 직접 만든 특수 제조 제품에 넣어서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티슈가 물티슈로 이렇게 닦을 겁니다 이 제품이 고무장갑 끼고 손이 작아서 고무장갑이 잘 안나갑니다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이 장갑을 끼고 한번 한번 어 녹물이 좀 노한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녹물이 아닌가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품 하거품 작용이 이렇게 거품이 일어납니다 한번 위험하니까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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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진거 아이고 지금 아유 많이 뿌리네 내가 지금 저 안에 기자가 오른편에 또 이거 조금만 와 이거 덮어내야 되겄데 한 번에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유세미로 문 대면 더 잘 되겄데 유세미로 자 라이브레쉬 칫솔 라이브레쉬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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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